대한민국 수교장로의 통합총회가 작은 교회의 온라인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교회성장연구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장통합 뉘영모 총회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된 뒤에도 온라인 예배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을 통해 작은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돕는 일은 총회와 한국교회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성장연구소 김영석 소장은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와 교회성장연구소는 작은 교회의 온라인 목회 지원과 설교 자료 공유, 홈페이지 무료 보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